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스타드 큐리에이터 사마이럴TV 서재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을 보시면 추천을 넣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프라이데이구요. 제 책상에 박스가 또 도착했습니다. 어디서 왔을까요?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. 페이퍼 에어플레인에 싸운 신발입니다. 대한민국 운동을 하고 220mm 페이퍼 에어플레인 제 신발이 낡아서 얼마전에 방송에 나왔죠? 제 신발이 낡은거 이제 좋은 신발도 하나 새로 샀습니다.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퍼 에어플레인에서만 신발 좋아서 제가 또 샀습니다. 아 이거 멋지네요 내일부터 좋은 신발 신고 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감사합니다.